습니까 네 골수나리 완전 소중해 완전 잘해 골수나리 완전 어 미쳤어 야 어디에 제가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까 쿠크닉코아 안녕하세요 어서와요 한국모더를 해보기 위해서 골수나리가 등장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 한국모더 아니 그니까 그 뭐냐 아니 무시한 건 아니고요 먼저 있었기 때문에 한 거고 점프맵 4단계 30단계 켠왕 이게 점프맵이에요? 어떤 점프맵이에요? 오랜만에 해보는군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봐요 엘링크니 점프맵이 무슨 점프맵이에요?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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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리고스에 침치해 주시면 되고요 나리고스와 나리고스에 침치해 주시면 되고요 자 나는 이제 살인자는 아니겠지만 네 아 살인자야 아 살인자야 와 살인자야 아 나 살인자됐어 아 이 게임 이름이 스피드런4에요? 오케이 좋았어 이거 몇판 하고 해보지 자 친구 추가하셨으면 말씀해주세요 아 나 살인자야 어떡해 나 살인자야 시청자들 마음을 뺏는 살인자 예 아 자 시청자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예 아 진짜 맞네 잠깐만 나 이거 리모컨 키는거 자꾸 깜빡해 오케이 딴딴 딴딴딴딴 딴딴딴딴 딴딴딴딴딴 딴딴딴따라단 딴딴딴 아 근데 왜 이렇게 목이 많으냐 아 요즘에 미션이 많이 들어와서 아주 좋아요 미션후만이 아주 많이 들어와서 좋아요 미션후만 때문에 고시나이는 하도 고발시모가 되셨는걸 응 가자 아 살인자야 또 살인자네 죽었어 어디갔어 살인자 누구야 자 고스넬을 보고 도망가는 사람이 살인자입니다 살인자는 칼을 두고 있겠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뭐야 오호오호오호 이리와 루피님이 돌아가셨어 오호오호 이리와 어디갔어 죽여 아 젠장 아깝다 아 지금도 무고한 시민이 죽고 있어 어 고스넬이가 얼른 얼른 죽여 아 네 네네네 말씀하세요 예 갈치마님 네 말씀하세요 흐흐흐 죽은건 나였다고 한다 네 아 총게임을 나한테 얘기하지마 총게임은 아니었지만 제목없는 태그게임 불볼보다 먼저 추천했는데 제목없는 태그게임 불볼보다 먼저 추천했대요 제목없는 태그게임 불볼보다 먼저 추천했대요 제목없는 태그게임 먼저 하도록 하죠 그러면은 스피드런 배워 태그게임 불볼 오케이 확인 오케이 아 이제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 시민이야 아 진짜 시민이야 아 잠깐 왜 안올라가져 잠깐잠깐잠깐 깜짝이야 놀랬다 와 안 움직여서 깜짝 놀랬네 어 내 자가용이에요 내 자가용이에요 먹어주고요 이런식으로 다 먹어주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다 먹어주면은 미션이 성공이 되죠 여기는 자켓이 막혀있고요 자 이쪽으로 가서 악어가 지금 돌아다니긴 하지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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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돈 좀 풀어볼까 골슨이 돈 좀 벌어봐요 네 스피드런으로 돈 좀 벌어봐요 네 잠깐만 잠깐만 방금 전에 칼 소리가 여기 근처에 들렸던거 같은데 방금 전에 칼 소리가 여기 근처에 들렸던거 같은데 일단 먹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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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컵이다 나 왜요 우리 청룡단님 왜요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고스나리가 너무 소중해서 우는겁니까 지금 네 여러분한테 모두가 소중할겁니다 고스나리는 존재는 말이죠 자 다 먹었죠 죽었습니다 고스나리보다 먼저 죽다니 떨어지진 않네요 아 떨어져서 죽을까 했었지만 떨어져 죽지 않습니다 5 오 그 잊지 그럼 4 그랬네 와 아니 안넘어 가졌어 안넘어 가졌는데 이런 안녕하세요 고스나입니다 팔로워 하시는 고스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 다음으로 쓰게 유튜브 구독하면 시행불러 심행고스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와요 어서와요 일단은 예약한 게임이 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약한 게임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추천받는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션이 또 걸려있어가지고요 제가 몇판 하고 이제 저기 그 뭐냐 스피드런 30단계 켠왕 할거에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5분만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게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모초 한모초가 뭐에요 한모초가 뭐야 피버타임 피버타임인데 뭔데 이게 피버타임이 뭔데 아니요 별로 안좋아하는데요 네 경은님과 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잘 지내셨죠 아 한국머더초보입니다 초보 음 고스날이 완전 쌉고수에요 완전 쌉고수에요 저는 개척을 했어요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는다는걸 증명하기 위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네 아니 도대체 어떤 게임인지는 궁금하니까 영웅이 있어 영웅이 있어 해볼까 한 3판만 더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텐션이 무서워졌어요 그러면 정중하게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고스날이에요 오늘 왜이렇게 텐션이 나쁘냐구요 오늘은 워리워리 이래할수록 그렇습니다 스펀지밥이 제일 좋아하는 워리워리 제한자 월요일 제일 싫어하는 그게 더 무서워요 하하하하하하 아유 안 물어요 고스날이 설마 시 뭐냐 저기 시청자분 물겠습니까 시청자 물겠습니까 시청자 안 물어요 찌찌찌 하하하하 시청자를 물진 않아요 네 짖찌! 오이 broad 혹을 내 Book 잠깐만 왜 안달라 아 belli 나 셔인자하거나 보안관에서 왜요 왜 그래요 아 우클리아 되는거였구나 아 몰랐네 아 뭔 소리에 오자마자 죽으시는 이유가 아니죠 맞지 오자마자 죽는건 맞는데 아 해보자 해보자 아 또 차린자야 또 차린자야 아 이런 또 차린자네 왜 나만 따라오시지 왜 나만 따라오시지 무언간이 차린자기네요 아 그래요 뭐야 왜 안죽는거야 와 저거 어떻게 다 피해 저거를 핫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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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 보안관 난 총 들어봤자 칼을 이길 수가 없네 총 들어도 칼을 이길 수가 없잖아 룰루루룰루 룰루루루룰루 그거 알아요 네 유튜브 구독자 한 번 더 누르면은 1140으로 돼서 편안해집니다 네 에임 이슈라니요 저 에임이 없어요 아 이슈 이슈가 그 이슈가 아니구나 오케이 일단 물 좀 가져오겠습니다 좋았어 아주 좋아 아 좋았어 아주 좋아 물 땄습니다 물 땄단 얘기는 뭐하냐 이제부터는 진심모드로 가겠다 그냥 따였다 그냥 따였다 뭔소리에요 저 멘트 엄청 들었는데 아 진짜요? 저 오늘 처음 얘기하는데 네 전 오늘 처음 얘기해요 저는 얘기한 기억이 없어요 아 심심하다 니코 안녕하세요 어서와요 어서와요 심심하다님 어서와요 4번 할 때마다 40번인 것 같은데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한 판 더 합니다 마판하고 바로 미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경님 고아 안녕하세요 다들 주말 잘 쉬셨나요 자 다들 오셔가지고 미리 공지를 해드리자면은 원래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방송하는 유튜버인데 이번주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밖에 방송을 못합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고씨나리가 엄청나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 주말에도 방송하고 싶지만 주말에 방송을 못하는 게 아니 어떻게 다들 똑같아 얘기하는 게 내가 못한다고 하면 회식인가요? 야근? 어떻게 다 똑같아? 고씨나리는 오지마요 오지마요 고씨나리 팬이라도 나한테 오지마 나 위험한 사람이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간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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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다고 했잖아 도망간다고 했잖아 아 저 뭐야 왜 이게 코가 왔어 자 어 뭐야 방금 전에 누가 여기 뛰었던 것 같은데 어 오케이 아무도 없구요 자 고씨나리 위험한 사람이에요 도망가주세요 만나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구요 아이고 어떻게 만나버렸어 자 에임 보여드립니다 잘 가구요 못 잡는다고 누가 그랬어요 어 네 어 드디어 총 소리가 들렸다 가라 죽어라 죽어 아 잠깐잠깐잠깐 이쪽으로 나올지 몰랐을거야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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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일로와요 아 이리 살려줄게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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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이 잘가 컴이 잘가 컴이 잘가 컴이 잘가 아 아 아 젠자 아쉽다 자 이제 미션하러 가겠습니다 아 아쉽다 미션하러 가겠습니다 아 아쉽다 아 아 아 아